한국말도 하시고 영화랑 서커스 편하게 한국말도 하시고 영화랑 서커스 아이엠그라운드 레이부터 시작! 난 렛 큐티꽃 자컨슨이걸 난 렛아녀야니 리체 비롯을 가스 우리가 골딩디스크 어제만 위해 준비한 무대가 있거든 좋아, 전작으로 보여줄게 2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응, 더 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일 웃고야 될 것 같아 너무 더울 것 같아 예전의 비롯이 머리 그대로 할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골딩디스크 기어수를 하러 왔습니다 너무 걸리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 저희가 아까 코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가 되었거든요 나오는 캐릭터가 차를 항상 너무 과격하게 모시는데 맞아요 그 후루야 레이 상이 근데 실제로 그렇게 운전하는 자동차자를 언니가 안 해도 가지고 다 하고 했답니다 차가 이렇게 나는 거 여러분들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이해한 사람은 무슨 질서요 이해한 사람은 맞아 3명이 이해했어 맞아 아 그거 레이니 보내면 레이 도래야 레이 짱이 뭐가 어딘지 모를 건데 나 그 레이 카페 있잖아 거기 샌드위치 먹고 싶어 아 아폴로? 아 아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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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따 끝나고 마트 갈 거야 맞아 너무 기대돼 아니 저희가 모르고 있다가 보내야 되는 시간이 꽤 많은 거예요 자카르타에서 그래서 근데 여기 호텔 주변에 마트가 있는지 몰랐다가 있다고 해서 딱 가기로 했어요 아폴로 아마 이 너도 같이 올 거야 이따 봅시다 안녕 오 괜찮은데? 살려주세요 핸드폰 빌려줘봐 핸드폰 빌려줘봐 나는 좋은 거 같아 더운 사람이 좋아 하지만 습기는 거절할게요 어떤 감성으로 가는가? 나도 너의 인스타에 들어갈 수 있는가? 좋았다 이게 좋은데 이 습기가 습기 좋은데? 갔다 올게요 gorgeous 지금 여기가 더 촉촉해 습해서 그런가 봐 근데 땀이 안 나으면 좋겠다 나 땀이 잘 나는데 만약에 땀이 안 나는데 진짜 100만 년 만에 나는 땀일 거야 아삐한데 안 돼 8 4 5 6 7 6 7 8 4 5 5 6 6 6 6 쑥쑥쑥면 빠져나와 너 하리 마왕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아티스트 셀프 아티스트 셀프 분명 우리 사이에서 선생님이랑 취소 잘하고 있지만 아티스트의 실력도 쭉쭉 기원하고 있는 중인데요. 케인 씨 아까 무대에서 쏟고 보였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 천수네. 오늘 천수로 갈지. 난 천수로 갈지. 난 천수. 그게 저는 골쥬스. 아직 살짝 작은 골쥬스래요. 아 골쥬스? 잊었나. 일단 골쥬스로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비주얼 디렉터 하려고요. 유진 언니 일단 시켜보고 있어요. 패션이 조금 스컬하네요. 지금 밖이 32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다 보니까 털이 입었어요. 오늘 골든디스크여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 다이브들이 아주 아주 너무너무 보고 싶어했던 홀리몰리를 조금 짧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컨셉도 골쥬가 될 예정입니다. 머리도 일단 엘사, 머릿사. 그리고 우리가 세트도 디즈니 바다 느낌이라서 그래서 진짜 골쥬스래요. 맞아요. 나 이런 거 다 같이 해보고 싶었어. 우리 다른 골쥬는 많이 해봤는데 이 골쥬 처음이야. 한 사람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지산족에 있는 그게 뭔데? 우리 골쥬 언제인데? 왜 언제나 골쥬라고? 그렇긴 하지. 안녕. 갈게. 바이밍. 내가 진짜 웃긴 거 알려줘야겠다. 이거 진짜 웃기다. 잠깐만. 내가 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감성 타가지고 호텔에 있는 룸 서비스 시키는 종이에다가 이상한 문구를 썼거든요? 된다. 내 인생이 책 한 권이라면 훗날 너에게 남을 내 기억은 몇 장이어야 될까? 그래서 쓰레틱 버리고 왔잖아. 그것도 펜이 고장 나가지고 그 펜을 열어가지고 내가 고치면서까지 이걸 쓴 거예요. 밤에. 세월 이런 인프피. 타이브 이런 인프피 좋아해줄 거야? 응. 오늘 어떤 공주예요? 언니는? 나 공주야? 오늘 공주는 공주인데? 난 엘사. 아 너 엘사야? 난 똥머리. 언니 그거 해야지. 미시 공주 뭐야? 아샤. 아샤? 아샤. 아샤? 제목 들은 거 아니지 방금.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레이랑 가을 아니야. 나는? 넌 안 간다고 할 것 같아서 안 걸어 왔어. 잘했어.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는 인사이드 아웃도 볼 거야. 원카도 볼 거고. 원카? 볼 영화가 많아. 윌리움 가? 어. 그분의 젊었을 때 얘기를 가봐. 윌리움 가. 윌리움 가. 커피 커피 커피. 네가 뭔데 나 애타게 해 커피? 네가 뭔데 나 애타게.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나 양수빈 잊다고 안 나왔어. 커피야. 네가 바로 왔잖아. 그렇게 파멸치 안 줬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girl. You like me a little bit? 으흠. 으흠. 우리 이거 찍기로 했어요. 누가 찍자 했지? 가을 언니. 가을 언니. 내가 마지막 하기로 해. 너가 마지막이야? 아니야. 가위바위보를 정해. 마지막이 결국은 그거잖아. 맘에 들어하는 게. 응. 신호 가위바위보를. 어 누구? 나 아니야? 하하하하. 오늘 하루 중에 제일 재밌었어. 당연히 나지. 눈물이 안 보여. 음. Maybe there's a little bit. 예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처음으로 진단 말 머리 하려고 필수 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연스러워서 내 머리라고 착각할 것 같아. 가을이 머리가 저렇게 길었어. 근데 제가 사실 아까 의상이랑 다 보고 애들을 봤는데 저 혼자 약간 성숙하고 느낌이. 그렇긴 하지만 맏언니니까 내가 혼자서 글부캠을 가자. 완성되면 다시 찍으러 올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지 언니한테 셀프캠 찍으려고 카메라 켰어요. 언니 얼굴 왜 이렇게 작아? 어머. 어머 어떡해. 꽃받침을 해도 막 손이 어머 어떡해. 이렇게 또 말해주면 좋아해요. 어 내 얼굴 왜 이렇게 커? 어? 너 얼굴 왜 이렇게 커? 언니 얼굴 어? 주먹 오늘 저희가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끝나면 바로 한국에 가요. 근데 비행기에서 뭐하자? 잠을 자야 될까요? 아니면 뭐 넷플릭스를 봐야 될까요? 잠이 올까? 난 안 올 것 같은데 4, 5시쯤에 올 것 같아. 그냥 어제 너무 많이 잤어 솔직히 많이 잤어? 응 왜? 어 잠이 와가지고 왜 라고 하면 티예요 여러분 알죠? 어 진짜? 못 잤어? 괜찮아? 이거 애플 왜? 못 잤어 그냥 잘 잤잖아. 아 잘 잤으니까 왜 나 모르겠는지 그럼 또 내가 다른 퀴즈를 내볼게. 내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언니 나 너무 슬퍼서 빵을 샀어. 응 응? 이게 티예요 여러분. 진짜? 왜 슬퍼? 이게 애플 나 슬퍼서 빵을 샀어. 빵을 빵 맛있겠다는데? 근데 좀 맛있긴 하겠다. 근데 언니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저는 알 것 같아서 감성도 감성이 좀 웃긴데요. 진짜? 언니의 마음을 제가 좀 잘 알아요 요즘. 마음이 아니라 이번에 호텔 다 각방 썼는데 얘기하고 싶다고 막 제 방에 찾아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스테이크도 제가 잘라주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심심하대 막 너 방에 놀러 갈 거래 막 그래서 저희가 음색 넷컷을 지금 찍어볼 건데요. 네? 찍어야 돼요. 왜요? 3, 2, 1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 아이엠이 여러분! 아이엠이 여러분 진짜! 대표님 수요일에 가져가신 우리 아이엠이 여러분입니다. 아이엠이 여러분! 아이엠이 여러분 진짜 아주 KAP! 제 2, 2, 3, 4, 5, 4, 5, 5, 5, 5, 5, 6, 5, 6, 6, 6, 7, 6, 8, 7, 9, 8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무대하는 거! 네! 1년 만에 신임상을 주는 날이 왔어요. 작년에는 받았는데 신기해요 지금. 김치 팝콘 드셔보시겠어요? 리뷰요. 유진 언니가 꺼내달라 해서 제가 켈리아까지 열고 이 두 분께서 그렇게나 극찬하는 진짜 맛있다. 김치 팝콘 드셔보세요. 손님 주문하신 김치 팝콘입니다. 감사합니다. 골져스. 어때? 맛있지? 아 킹파라. 한 입 아파. 짜증나. 이거. 빨리 어쩐지 말해줘. 어떠세요? 어쩐지 맛. 무슨 맛이냐? 내가 설명한 맛. 근데 완전 그거야. 하나 더 먹어보고 싶은 맛? 완전 쎄. 그치, 강력한 맛. 강력해. 핑맛은 진짜 차다. 치토스 빨간 맛 좋아하시는 분은 나도 느끼고 있어. 반찬, 반찬. 아 코에 넘어가고 있어. I love you. 너무 맛있어. 약간 김치의 향은 나. 응. 이렇게. 나도 살짝. 이따 아이엠 김치맛으로 물러야겠다. 오늘은 김치맛 아이엠. 다이브는 모르지?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다이브는 모르지? 우리가 김치맛 팝콘 먹고 아이엠을 한다는. 그리고 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부와. 파이어. 김치 파이어. 제품 제공 감사합니다, 레이시. 같이 먹는 맛이었으니까. 김치. I love you. 유레카. 유레카? 유. 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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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대숭이. 안녕. 오늘의 컨셉은 인어 운영입니다. 지금 이제 무대도 남았고, 인터뷰도 남았고, 무대도 봐야 되고. 제가 오늘 인트로에서 하는 게 약간 제 생각에는 한국 무용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비녀 같은 것도 뽑고. 이렇게 이렇게 막 천이랑 이렇게 한국 무용 같이 할 예정이라서. 다이브들 무용 원형이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래든 디스크 자러 갈게요. 안녕. 짠. 짠. 둘, 셋. 다이브 인투 아이브. 안녕하세요. 아이비입니다. 다이브가 있어서 저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다이브.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야호. 천천히. 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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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무대를 마치고 왔어요. 무대 위성이랑 마이 페이스랑 헤어랑 액세서리까지 모두 마음에 들어요. 완벽해. 이 머리 장식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어 커프에 목걸이를 두 개 연결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약간 상상했던 그 모양이 있어서 진짜 완벽하게 똑같이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무대 하기 직전에 진짜 떨렸거든요. 직전되니까 떨리는 거 뭔지 알죠. 근데 유진 언니가 손 잡아줬어요. 유진 언니가 손 잡아줬어요. 뿌듯해요. 만족하고 연말 연초 무대 다 마무리 되었는데 더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딱 연말 연초 무대 때 자신감 있게 잘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올해 2024년 멋있는 레이루 볼수 익힐 바라면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다이브한테 드리러 가고 기극을 할 거예요. 다이브도 고생 많았고 우리 앞으로도 화이팅. 안녕. 사실 아까 중단발 한다고 하고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무대까지 마치고 셀캠을 켰습니다. 제가 무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오늘 홀리몰리를 처음 준비해서 보여드린 거고 또 앞에 퍼포먼스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표정도 집에서 온다 연습해보고 멤버들이랑 더 열심히 맞추고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셀캠을 마주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딱 이제 카메라가 잡히고. 딱 안무도 이게 뭔가 정적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킬링이다 생각을 하고 그때 진짜 잘해야지 했는데. 이거 할 때 머리카락이 이제 이게 달라붙은 거예요. 틀린 거라기보다 좀 아쉬운 거. 머리카락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 이거 내가 떼야 되는데 춤에 집중을 하니까 이제 머리를 못 떼고 한 거죠. 그래서 아 너무 아쉽다. 하지만 제가 오늘 생각한 게 그냥 즐기고 오자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마지막 시상식이잖아요. 작년에 이은. 진짜 재밌게 하고 와서 너무 만족합니다. 골드에서 6명 다 같이 무대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취미의 힘인가? 제 옆에는. 근데 핸드폰 진짜 쉽지 않겠어. 일단 우선 아이엠 라이브는 은밑할까진 아니지만. 흔들림? 흔들림과 삐디디디디디 이런 느낌. 크게는 아니긴 한데. 뭔가 나만의 아주. 해외를 마주했고. 큰 시상식에서 나는 최상의 라이브를 보고 싶었지만. 아쉬웠다. 아쉬웠다. 그쵸 항상 무대 뒤에는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답니다. 하지만 아쉬움을 알면 다음번에 잘할 수 있다. 도구해야 하지 않는 날 지났는데. 시간을 되돌리는 자. 3분 전. 그냥 지금 우리의 최선이 다했다. 그때 우리의 최선이. 맞아요. 고윤이 무대 잘 맞췄으니까. 내년에도 꼭 여기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때 열심히 할 거니까. 같이 흠개스 하자.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액별로만 뽑으셨으니까 한 번씩 다 뽑아가세요. 좋아요. 네.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 와. 기대돼. 해완의 여신이 단신을 향해 웃고 있군요. 2024년 새해는 좋은 일만 일어나겠습니다. 여신님이 나를 응원해주신 건가요?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농담거리죠? 내가 가진 능력 덕분에 힘든 일을 해결할 수 있으니 값진 년 새해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명예를 얻는 데다. 명예 소방관. 아직 내 마음에 쏙 든 게 나오지 않았어. 나올 때까지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뽑은 포츠쿠키는요. 크게 재물이 들어오는 한 해입니다. 기분 좋은 2024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루어질 거야. 포츠쿠키 짱 맛있어. 심취했어. 그러니까 너. 나 원하는 게 안 나와. 와우. 우리 6명이서 다 같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수상도 본상 두 개나 수상이잖아요. 외모한 상이랑 반상.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못한 지원이가 마지막으로 소감해볼까요?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은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다이브한테 이렇게 좋은 상 받을 수 있게 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응원과 간식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올 한 해의 시작이 좋네요. 맞아. 2024년도 진짜 새로운 아이브의 모습을 진짜 다양하게 보여줄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